여기가... 음... 키키 기린 선거 카라쟌 어딨어요? 카라쟤 이때 도착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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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마니 이사람 해주세요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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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 고마워! 감사합니다 뽑아주셔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지금부터 산산마당 가요 지금 서프라이즈게스트로 도담할거에요 여러분 저는 기회를 그래서 정말 즐거운 걸 도티 도티 제 직업은 제 직업은 제 직업은 제 직업을 하고 제 직업은 제 직업은 아직은 제 직업은 제 직업은 한국에서 공연을 제 직업은 지금 한국에서 CM 뮤직비디오 제 직업은 제 직업은 제 직업은 제 직업은 제 직업이 제 직업이 제 직업이 제 직업이 제 직업은 새로운 직업이 hacen alion 어 네 아아 하하하 하하하 자 그럼 저희한테는 고! 고! 고기!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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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하 갈 수MER 오면 하 Có 하 하 하 하 하 핫 기 struggle fall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이곳은 누구입니까? 사장도 계셔야돼요 여기가 뭐지? 시가치기 하잖아요 오! 묘크대키다! 좋아요! 예뻐요! 아이 예쁘다! 하하하 하하하 핑크? 기분이 좋아요 하하하 이거 가지고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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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 와 봐봐주셔서 삼삼마담엘 신의 아이콘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누군가에게는 마음 깊이 찌르는 부분이 있는 그런 영화라고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아이콘의 역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배우님께서 이 플랜카드를 직접 만들어 오셨다고 해요 배우님께는 손 들어주시면 직접 선정해주신다고 합니다 손 들어주시면 진짜요? 아 기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걸음 해주신 배우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바로 향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워 우사기같아요 이치리라 이치리라 원출 이치리라 vin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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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만나요 안녕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